좋아요 구독 마스터님 일단 기사 내용들을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사들은 계속해서 좀 시장을 좀 달래는 듯한 발언들을 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PC 지금 소매 판매가 또 발표가 됐고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모두 다 하회를 했는데 이런 부분 엮어서 이 의사들의 발언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먼저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의 근본적인 왜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느냐 다들 예측치보다 좀 갔거나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 저는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올랐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좀 영향력을 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였냐면 주택가격이 사실상 CPI를 올린 거였어요 결국은 근데 이제 이 주택가격은 사실상 우리가 연준에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하고의 어떤 직접 좀 연관성은 있겠지만 그렇게 금리를 인하하는 걸 누출만한 그러한 요인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주택가격이 안정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주택가격으로 인한 이러한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치보다 높거나 내지는 3%보다 높은 수치는 안 나올 것이다 이걸 가지고 지금 연준의 굴수비 총재라든가 앨런이라든가 다들 대동소의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 예측치보다는 높았지만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다 왜? 이건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강보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에 대한 변수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월 29일 날 그는 개인 소비지출 그러니까 얼만큼의 소비지출을 했는지에 따라서 연준은 다시 그 데이터를 보고 그 통계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소매 판매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것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발표된 소매 판매는 1월 달 거예요 지난 1월 달 거 근데 12월 달은 미국은 블랙프라이데이가 있죠 미국 사람들은요 1년 동안에 11개월을 일을 해가지고 12월 달 블랙프라이데이 때 12월 넷째 주부터 그때 그냥 돈을 다 소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때 뭐 TV도 사고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유명 브랜드 옷도 사고 가구도 사고 그 시즌에 많이 사요 그러니까 당연히 12월 달 소매 판매보다는 1월 달의 소매 판매는 이게 전월 대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떨어지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 소매 판매가 안 좋게 나왔다 그렇다고 보면 물가의 어떠한 영향력을 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소매 판매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연준에서의 금리 인하가 지금 현재는 6월 이후로 지금 미뤄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미뤄지는 걸 아마 시장 예측했던 것처럼 5월이나 빠르면 4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어쩔 때는 좋게 나와도 나스닥 S&P가 올라갈 때가 있고요 소매 판매가 안 좋게 나와도 S&P 나스닥이 올라갈 때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가 안 좋게 나음으로써 안 좋게 나왔지만 이건 전월 전년도 12월 것과 비교를 했었을 때 어떠한 이게 좀 희석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부분에 예를 들어서 많이 안 팔리니까 물건값을 높게 팔 수가 없겠죠 그러면 물가 안정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다 시장은 이렇게 아마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을까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절적인 영향까지 더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도 발표가 된 지표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이 청구 건수도 지금 예측치와 이전치를 모두 다 하회하는 발표치를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좀 하회했다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시장은 어느 쪽으로 좀 방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을까요? 이제 노동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실직자가 없다라는 거죠 실직을 해야 신규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데 이번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이 정도로가 실직을 했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만큼 실직이 안 됐다 노동 시장이 탄탄하다는 것은 금리 인하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안 좋은 건데 사실상 이번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발표를 하는 건데 사실상 소매 판매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건 그냥 묻어가는 그러한 지표다 그러니까 오늘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소매 판매 발표가 예측치보다 하얘 있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이 거래에 임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소매 판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방향성을 잡아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방향성 잡고 자리값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투병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이러한 이야기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입장코드는 7575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방송 중에 언제든지라도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슈를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바로 나스닥 프리장에서의 방향성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오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는데 오늘 지금은 약간 보악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더 탄력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보악권이에요 보악권인데 현재 움직이는 걸로 봤었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매수 쪽에 가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매수라는 것은 저가 매수를 공략을 하시라는 겁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항상 여러분들이 보고 일봉 차트의 전체 큰 그림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60분짜리로 그날 당일 공략 포인트를 잡는 게 방법입니다 여기에 신고점을 때린 2월 13일 이후에 2월 14일 날 강한 은봉이 나왔죠 은봉이 나왔던 이유는 이때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했을 때에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었어요 최근에 본 은봉 중에 가장 긴 은봉이 연출이 출연을 했다 그렇지만 또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어요 제가 이날 방송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7,683 이 자리가 아래로 종가로 떨어지지 않은 이상은 아직은 S&P, 나스닥 모두 매도로 볼 수는 없다 추세가 아직 꺾였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다 완전히 이날 만약에 은봉으로 여기까지 떨어져 줬다 그러면 사실상 이때부터는 17,682부터는 계속해서 매도로 공략하는 그러한 우리가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7,683 여기가 훼손되지 않았어요 종가가 17,683 위에서 끝났어요 이건 뭐다? 돌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보조지표상으로 보게 되면 현재 데드컬로스가 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에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저가 매수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60분짜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짜리로 보시게 되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오늘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은 17,829입니다 17,829까지는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17,829 여기에서 매수대응 그래서 어디에서 빠져나오느냐 17,870 짧게 여기에서 공략하고 나와야 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좀 더 우리가 길게 매수로 가져가는 그러한 모습은 어디냐 17,897 계속해서 17,897 위에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17,897을 지금 훼손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 직전 지금 23식 핸들이 끝나는 자리가 17,897에서 또 정확히 끝났어요 이 아래에서 음봉이 끝났다고 하면 우리가 매수는 생각할 수가 없겠지만 지금 종가 기준으로 아직 깨지지가 않았죠 17,897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가 살아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하셔야 되냐면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공략할 수 있는 레인지를 알려드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단 17,983 그리고 하단 17,829 이 안에서의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 기준으로 우리가 일단은 17,829, 17,830 여기에서 매수 그러면 17,897까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략 내지는 이 위로 다시 양봉으로 올라섰다 그러면 조종시 여기에서 매수 그래서 17,983까지 이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17,829 아래로 음봉이 떨어지는 음봉이 출현을 해서 이 아래에서 종가가 끝나는 60분짜리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매도가 발동이 될 겁니다 이때는 매도를 들어가셔도 돼요 이때는 매도 들어가셔서 17,762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구간은 어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치고받고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대가 쌓여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변동성이 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 큰 변동성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레인지는 인지는 17,893과 17,830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그리고 올라탔을 때 매수 목표가 어디 이렇게 정해놓고 오늘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바깥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 그러면 사실상은 여기에서는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나스당만 거래 하람법 없지 않으면 S&P도 있고 골드도 있고 오일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S&P, 나스당, 골드, 오일 다 내가 오늘 공략할 수 있는 어떠한 자리를 미리 세팅을 해놔요 오늘 움직이는 변동성을 봐가지고 그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무리하게 올라간다기 위해서 거기 추경매수 하실 필요도 없고 떨어진다기 위해서 추경매도 굉장히 위험하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공개방송을 어제 했었습니다 어제 공개방송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가 대응을 했었냐 이렇게만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는 우리가 매도로 일단 대응을 해도 된다 그리고 이 아래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간이 계속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12시가 넘어가고 좀 지루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거래는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항상 그날에 우리가 미국장 시작되기 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자리를 우리가 알아놓으면 항상 거래하실 때 큰 손실 없이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897 아직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음봉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종가가 이 아래에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 종가는 12시 정각에 17897 아래에서 끝난다고 하면 매도로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아직은 깨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현재 매수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17983까지 매수 포지션 끌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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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